안녕하세요. 팔레옹호 모훈장님의 판변TV의 박한별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팔레옹호 민사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300422 판결입니다. 별 5개짜리 중교판령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이고요. 원고는 아들이고 피고가 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딸이 원심을 졌다가 대본에서 승소한 거죠. 내용 보시죠. 일단 아들과 딸의 소송이 돼요.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에요. 망인, 아버지로 추적이 되는데 이 망인이 산부의과 의사로서 74년부터 병원 주변의 땅들을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12월에 이 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경에 처로 계약을 했는데 다시 잔금치를 이럴 때는 원고, 아들 명의로 계약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아들 명의로 다시 작성을 해서 아들 명의로 등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원고가, 원고의 아들은 99년에 미국에 출국을 해서 계속 미국에 살았어요. 그리고 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2005년에 아들 명의에서 다시 처남대,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지, 엄마의 처남대에 명의로 했다가 12년에 딸 명의로 등기 맞춰집니다. 현재는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거 내가 구입한 게 맞으니까 지금 처남대 명의와 피고 명의 다 말소해서 내 거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망인, 2003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계속 망인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임대수익, 또바꼬물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망인하고 원고하고 매도자 사이에 이 2003년 3월의 계약 이 계약이 3자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요거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냐면 3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제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이 뭐가 다르냐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르고 법적 효과가 다르고 3자간 명의신탁은 계약 당사자가 망이 되는 겁니다. 망인 망인이고 매도인이 정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만 원고로 되어 있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매도자입니다. 망인은 돈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구별의실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를 확정하는 것이다. 아까 다시 말이죠. 3자간 명의신탁은 망인과 매도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원고가 제 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이 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매도인 그리고 망인은 돈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명의신탁은 다 무효예요. 다 무효기 때문에 결국은 명의신탁은 다 무효여서 명의신탁 약정은 다 무효. 다 무효. 그런데 그러면 계약이 망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망인이 되고 망인이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된 등기는 다시 상속 재산에 들어가서 아들과 딸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죠. 아들, 아들이 되고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다시 이 계약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매도인으로 또 돌려받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결국 계약 명의신탁이 되면 이 재산은 상속 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 건 뭐냐 망인이 아들한테 비용을 준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만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부동산 자체는 상속 재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이면 망인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 계약 명의신탁이면 아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망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매겼고 다만 등기 편의를 위해서 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들 명의로 사용하는 계약을 작성한 것 뿐이지 실제 당사자는 망인이다. 따라서 이거는 3자가 명의신탁이고 결국은 계약 당사자는 망인이 되고 따라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결국 신문과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3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는 무효인데 망인이 매도인을 대의해서 등기 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결국 망인이 매도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그걸 반대로 아들과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을 해서 계약 명의신탁으로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증여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는 논점과 명의신탁이 어떤 형태냐의 논점은 다릅니다. 결국은 계약은 그렇게 했고 등기는 했는데 증여는 그 시점이 그 전인지 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증여는 증여받은 거다 하는데 증여가 그러면 그 전에 증여를 받아서 내가 돈을 증여받아서 이 부등대로 산 거냐 아니면 이미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걸 나한테 증여받은 거냐 이거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유형하고는 전혀 다른 젠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이냐 아니냐가 젠점이지 증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오히려 낮은 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심에서는 결국 증여로 인정을 해서 다 그냥 해서 원고 숭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의신탁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결국은 이 사건은 제3자가 명의신탁이 되고 3자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는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원고 패소가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은 3자가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유형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좋은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